낙지 어르신 아이고, 시나네 낙지 어르신 우리 큰아들 좋아하는 낙지 어르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냐? 고집이 아니라 제 꿈이에요, 할머니 그렇게 네 멋대로 하려거든 이 집에서 나가거라! 못된 년 독한 년 아비 없는 딸 자식은 전혀 단자를 낼 수 없다는 국법도 모르느냐? 꼭 그렇다는 법은? 흥성군이 좋다구나 이 할머니 또 뭐냐? 어디로 봐서 내가 할머니냐? 그럼 뭔데요? 너희들한테 매너를 가르쳐 줄 스승님이다 근데 오늘 색깔이 좀 맞으시는데요? 어, 진짜요 100살이니까 드라마에서 기억하시죠? 딸로 나왔었대, 딸로 난 몰랐어 너 생각 안 나? 너는 얼마나 고생한 분인 줄 알아 그거? 너 생각 안 나? 백사장에 가서 백사장에 이곳 다니면서 생각 안 돼 너무너무 언니랑 나랑 사연이 많아 드라마도 많이 있어 그리고 내가 원숙이하고 친했거든 그러니까요 아니, 그래서 나는 나 그러고 네 아니, 미안해 아니, 사실 솔직히 얘는 얘랑 그래도 돼지 그럼, 그럼요 얘는 작품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몰라 영화에서 스타라는 건 알지만 근데 이 프로에서 너무 멋있게 아름답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대로 진짜로 피부, 피부 봐 그러니까 피수가 안 너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나는 너 보면서 엄마 생각도 나고 너희 엄마 아니, 그만 우세요 이제 웃기만 오늘 웃다가 가셔 근데 나는 나는 웃다가 울어 왜? 슬퍼 약간 약간 초상형이야 좋은 거에 절정은 슬퍼니야 그렇게 봐 자꾸 눈물을 해서 아니 아니, 요즘에 이것도 이것도 늙어서 그런 거 같아 야 그냥 너희 집이 어디야 빨리 가자 가시죠 우리 집은 여기 다리만 걷는데 하여튼 숨질은 여전해 내가 맨 처음에 막 까불잖아 어렸을 때 얼마나 총 나온다 칼 나온다 그랬겠어 그랬는데 이 언니가 걸어도 이러고 걸어 지금도 그래요?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멋있어 그리고서 뭘 하래도 퐁 이러고 그래야 돼서 내가 언니는 갓난아기 때 태어났을 때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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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을 거야 그랬어 기억나?